음악 드립니다 음악 드립니다 음악 드립니다 음악 드립니다 음악 드립니다 음악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최종 라운드 곡을 들으셨습니다 거리에서 1번부터 3번까지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여기까지 듣고 이 사람이 진짜 성시경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, 2, 1, 그만 자 이제 기든승의 얼굴을 최종 공개합니다 아직 나는 생각할지 아직 나는 생각할지 아직 나는 생각할지 또 그녀도 나를 찾을지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같다고 하면 내가 말해줄 내가 말해줄 같다고 하면 내가 말해줄 것 같아 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날아났던 그리운 날들 그리운 날들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그리운 날들 널 부르네 널 부르네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맞출지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네 목소리에 돌아보며 텅 빈 구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네 모습만 또 내 예수님 또 하늘을 외쳐온다 이 거리는 널 기다린다고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그리는 널 부르는 내 예수님 cidos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orden 목소리에 돌아보며 텅 빈 거리로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칸트캐스